카메라 어디 다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 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 감시할 수 있고 그리고 휴대폰 통해서 아니면 휴대폰 안에 있는 앱 통해서 어떤 글 어떤 대글 쓰는지까지 다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사람 사람 서로 휴대폰 앱 카메라 말고요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대에서 부정하는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 스스로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학생 중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위에 사람에게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되게 많고요 어쨌든 방법 다양하게 사용해가지고 지금 중국 사람을 감시하고 있고요 옛날에 같은 경우 택시를 타면서 택시 아저씨랑 운전기사님이랑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치 등등 어차피 내려가면은 이게 뭐 더 찾을 수 없는데 지금 택시 타는 과정에도 사람들은 너무 긴장도 있어요 얘기를 하면은 지금 앱 통해서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 안에서 지금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너무너무 위험해요 아니 근데 그 택시 기사님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타고서 아 요즘 중국 등장 너무 안 좋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당국이면 이런 말 하면 그게 녹음이 되거나 보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에서? 네 차 안에서도 뭔가 우리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 봤는데 택시 아저씨가 일부러 택시 안에서 뭔가 종이 같은 거 붙여요 여기서는 뭔가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그런 뉴스도 봤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장치를 해서 그런 걸 해놨다고 의심이 되네요 네 네 네 네 아니 그러면은 또 보니까 중국은 이제 인터넷 유튜브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페이스북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카카도도 안 돼요 네 근데 과거에 중국이 몽골의 유목민들을 막으려고 만리장송 이렇게 쌌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터넷에서 이런 방화벽 장성을 쌓았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 그게 심하죠 정말 외국 사람들은 중국에 가면은 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유튜버 페이스북 인스타버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봐야 되는데 갑자기 중국에 들어가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어쩔 수 없이 VPN 통해서 이게 해외에 있는 웹세트 방문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VPN이란 걸로 이제 중국 IP를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위험하다 그렇죠 근데 왜냐면 이게 무슨 내용 방문하는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웨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화웨이 휴대폰 사용하고 있는 자체가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얼마 정도 감시 당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법 다 있죠 VPN 사용을 하더라도 되게 위험해요 실제로 중국 핸드폰을 사용하는 한 그거 프로그램으로 우회하더라도 이미 이 핸드폰에서 감시가 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거의 가지도 위험하니까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죠 방법이 없죠 아니 그러면 제가 인터넷 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사람 얼굴을 전국에 있는 CCTV로 촬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네모 칸되고 점수 몇 점 이런 게 뜨더라고요 이게 공산당의 충성을 얼마나 하는 사람이냐를 실시간으로 점수를 매긴다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이름이 중국어로 TN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는 천망 천하늘에 있는 망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카메라 통해서 무진하게 많은 장비를 투입해서 이게 특히 큰 도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자동차 포함해서 자동차가 번호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 가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중국 정부는 만약에 필요하면 원하면 중국 사람 모든 정보 거의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엄청 무서워요 그게 아니 근데 이게 인터넷에서 댓글로 공산당을 찬양하는 댓글을 쓰냐 아니면 좀 불손한 댓글을 쓰냐에 따라 점수를 깎고 높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게 점수가 낮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안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신을 건드리지 않는데 언제 필요할 때 당신 충분히 건드리실 수 있는 옛날에 너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당신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당장 하진 않아도 모든 걸 다 감시하고 있다가 이 친구 손 좀 봐줘야겠다 하면 그냥 과거 기록을 다 뚫을 수 있어요 사실 거기서도 선은 있죠 가볍게 중국 정부에 대해서 부중하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 당장 뭔가 하지 않고요 정말 심하게 하면 심하게 하면 바로 당신 찾을 수 있어요 당신은 바로바로 당신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심지어 당신 계좌 같은 거 있잖아요 카드 같은 거 다 순시간으로 정지할 수도 있어요 순시간으로?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사람들은 다 위채트 질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순시간 다 그냥 중단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수영님 핸드폰을 화웨이나 중국폰 이런 거 중국 앱들 많이 쓸 거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은 사실 사기업인데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어떤 통제 하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개인정보를 다 그냥 막 실시하는 예를 들면 제가 중국 공산당 고위층 간부인데 예를 들면 당신은 마윈이에요 예를 들면 마윈 아리바마윈인데 제가 와가지고 데이터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안 됩니다 안 줄게요 안 줄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큰일 나죠 실제로 그 마윈 회장이 몇 년 전인가요? 약간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듯한 대답하다 잠깐 어디 잡혀갔다가 오더니 사람이 달라졌더라고요 잡혀가는 게 아니고요 잠깐 좀 뭔가 너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고 너무나 좀 그렇게 하니까 시진핑 되게 싫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땅에서 나는 황제인데 당신 두 번이 황제되고 싶어 그런 느낌? 그래서 마윈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기업들한테 이게 단납 조금 했는데 그래서 마윈은 갑자기 너무 두려워가지고 해외에는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보고 다시 중국에 갔죠 어떤 잡혀가는 게 아니고요 그 뒤로는 되게 말이 온건해졌더라고요 너무 설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같고 확실히 마윈은 거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활발하게 강연활동도 하고 엄청 많은 얘기를 존재의 미래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 뒤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어요 마윈뿐만 아니라 옛날에 다른 기업들도 있어 이런 사업가들 막 나와가지고 나는 진짜 대단하다 그런 얘기만 하는데 요새는 다 못하더라고요 근데 또 수아님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저희가 소위 중국인 조선족 퇴치 부적이라고 해서 이게 말이 중국인 조선족 퇴치 부적이지 그분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분탕질 치는 사람도 있어요 댓글로 막 악플 달고 그런 분들이 대상으로 하는 건데 천안문 사태를 언급하거나 중국 시진핑 주석을 비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달면 갑자기 분탕질 하던 사람들이 말없이 사라진다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그게 좀 신기해 왜 그 정도인가 신기해요 근데 그런 얘기 나오면 그 밑에 사람들은 이게 반대를 해도 그 동의를 해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반대한다 당신 시진핑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예를 들면 시진핑은 능력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제가 시진핑 능력 안 좋은 거 사실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시진핑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합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왜 사람이 어쨌든 당신 시진핑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자체도 당신은 뭐야 당신 어떻게 나를 평가를 해 평가를 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최대한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다 피하는 거죠 너 따위가 뭔데 지금 나를 뭐 존네 맞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정확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막 대통령을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도 아니 너 따위가 지금 나를 무슨 잘하는 듯하게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군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당신은 스스로 좋은 얘기를 하는데 좋게 했는데 그래도 위에 사람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주변에 경험적으로 실제로 그런 얘기 하다가 좀 이렇게 끌려간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아니 많죠 그런 거는 정말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피하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네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돌면 이제 서방세계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백신을 맞고 어떤 자가격리를 하고 심하면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은 아파트 입구를 강제로 이렇게 막아서 그러니까 아파트 문을 용접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사람을 밖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몇백 명을 근데 식량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뭐 없고 해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는데 그냥 죽든가 말든가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니 저거로 해도 되나 그렇게 다 그렇게 했죠 엄청 심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게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때 한국 사람도 당했잖아요 맞아요 상하에서 한국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 갑자기 대학교 안에서 갑자기 봉쇄됐잖아요 한국 학생들은 이게 먹는 거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까지 먹는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회사 주재원님이신데 상하에 있는데요 갑자기 봉쇄돼서 혼자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심장 마피 어쨌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돌아가셨어요 주변에 봐주신 사람 없어서 병원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고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가고 싶은데 그래도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상하에 있는 영사관 관련된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 한국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조차도 이렇게 됐는데 외국이니까 조금 특별 시경을 썼을 텐데 근데 중국 사람 어떻게 돼요 엄청 심해요 한 달 동안 이게 아는 사람도 그렇게 당했어요 막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 중국 공산당 좋다 그렇게 막 중국 정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두 달 정도 당해가지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때는 엄청 심해요 저도 옆에 봤을 때 진짜 그때는 그때는 정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한국에 오는 거 너무 다양한 일이다 그러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중국에 있으면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때는 근데 그때 이렇게 봉쇄를 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코로나가 좀 심해 병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폐렴으로 하거나 그런 분들을 병원으로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그냥 못 나오게 막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거기서 알타가 치료도 못했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주는 거죠 그때는 중국에서 어떤 경제학자 있는데요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 어머님이 어떤 병을 거렸는데 치료받으면 바로 살 수 있는데 그래도 병원에 겨우 겨우 가는데도 이런 검사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 이런 검사 저런 검사 받아야 돼가지고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인데 어머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일반 사람들은 말도 안 돼요 진짜 당신 주든 말든 누구 신경을 써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하면서 어떤 통제 시스템 방화벽 감시 시스템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거는 중국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으니까 잡혀갔겠지 이러면서 좀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봉쇄 때는 모두가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두 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고 나서 두 달 세 달 정도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도시 만약에 전국 똑같이 하면은 이게 큰일 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도 중국 사람들은 참는 능력이 되게 대단해요 그래도 다른 도시 보니까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다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참아야죠 그런 사람 많거든요 돌아가면서 한 2, 3개월씩 봉쇄를 하니까 우리도 참다 보면 풀어줄 거야 네네네 그럼 그렇게 그럼 이렇게 좀 중국의 통제가 강해져 왔는데 최근에는 조금 중국 내에서도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 맞아요 이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는 이게 2개월 3개월 좀 풀 수가 있는데 지금 다 풀어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 터지느냐 하면 경제 문제 경제 정말 사람들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 한 도시 뭐 한 지역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민심 많이 바꿨어요 사람들은 엄청 불만이 많아요 사람들은 중국이 경제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정말 심각하게 안 좋은 건가요?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유튜브를 봐도 한국 등산을 봐도 중국 경제 망했다 무너졌다 아니면 붕괴했다 그러니까 아마 일반 사람들은 이게 조회수 때문에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해요 진짜 망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너무너무 심해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먹는 것조차도 없는 상황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먹는 거 살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어렵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진짜 돈 없으니까 부채도 많고 사실 그런 거잖아요 상점에 가면 돈이 있어야 뭔가 살 수 있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음식들 살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경제 상황은 그러면 저희가 또 뒤이어서 경제 얘기해보겠지만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면 과거에 어떤 공산국가나 우리나라도 독재국가도 그렇지만 과거에 그랬지만 보통 이런 독재국가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민심도 폭발하고 반란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황제라고까지 칭해진 시진핑의 권력이 누수가 좀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부 사람들은 그동안 몇 년 전에도 일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잘 살았어요 해외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또 바보 아니잖아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당하는지 왜 그렇게 못 사게 되는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니까 너무 깊게 생각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2, 3년 동안 코로나 때는 장사도 못하게 하고 회사도 못 다니게 하고 이 사람 누구야? 신입인이죠 아니면 체제 자체의 문제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최근에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부 정부에게 되게 불만이 많아요 지금은 대글 인터넷 대글 봤을 때도 이런 불만 저런 불만 되게 말하는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조심조심 비판하도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하는 그런 댓글이 많아 그런 중국 많은 정상은 되게 똑똑해요 예를 들면 불만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예를 들면 지진핑 나오는 뉴스 있는데 밑에 대글 하면 지진핑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날씨 얘기를 해요 날씨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뒤에 사람은 우린 지은 날씨는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이런 댓글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만 개 3만 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왜 정치 뉴스인데 밑에서 막 날씨 얘기 쫙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당시를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가 강사인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사람들은 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들 날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죠 무시한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그때는 코로나 때는 그런 거 좀 있었어요 배지 혁명 혹시 아시는 백지 흰색 종이 흰색 종이 무슨 얘기를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흰색 종이 가지고 나가서 시위하는 거예요 흰색 종이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불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중국사람들 중국 내부 민심도 요즘 불불한 게 느껴지는군요 그럼요 진짜 살기 힘들어요 사실 수상님 제가 경제 얘기하기 전에 어렸을 때 우리나라 한국에서 제가 90년대인지 2000년대 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인체의 신비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서울에 중국 제가 그때 봤을 때 중국에서 뭔가 주관한 행사였어요 이게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러 갔는데 어머니가 가보러 가서 그때는 약간 그게 생물 공부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갔는데 갔더니 사람들이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관에 이렇게 사람들 시체나 어떤 해부한 거를 인체 장기를 막 전시해서 보면서 이게 별로다 어린 마음에도 왜 이래 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임산부 여성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은 저도 배가 이렇게 저는 직접 봤어요 그걸 아마 제 기억에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나중에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인터넷 하다 보니까 되게 유명했던 연예인이라는 음모론 썰이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거 사실 제가 확실하게 뭔가 증거 없으니까 다들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약간 되게 민감한 문제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연예인 많은지 그거는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고 안에서 지금 인체 매매 장기 매매 그거 확실한 게 있어요 되게 심해요 중고 안에서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 임산부는 정말 그냥 아이를 간 뵌 여성이었는데 인신 매매 당하거나 장기 매매를 당해둘 수도 있다 아니면 사형수일 수도 있다 여러 개의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근데 또 사실은 제가 생각해보면 임산부 여성이 아무리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걸 사체로 그렇게 막 남에 날아가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증거 없어서 그 사람 누구인지 연예인인지 제가 여기서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중고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대놓고 그렇게 전시를 하는데 더욱 만약에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는 거기 어디 간에 뭔가 더욱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장기 매매나 인신 매매 이런 게 심각하다고 하셨잖아요 장기 매매 이런 게 막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런 뉴스가 종종 있더라고요 남학생인데 건강한 남학생들이 갑자기 뭐 중국 무한시에 어디서 갑자기 대학생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것도 사실 정확한 증거는 없는데 근데 다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중국의 고위층 간부들 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뱃살 넘게 막 살아요 아 뱃살 넘게 살아요 그리고 중국 부자들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가 있죠 장기는 어떻게 나오죠 뭐 그런 얘기 막 많이 있긴 한데요 심각해요 약간 우리나라 같으면 나이 먹고 위암 걸리면 아 뭐 절제하고 이런 게 근데 중국은 다른 사람이 장기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이거 확실해요 사실 저는 증거가 없는데 근데 이런 이런 조사하는 사람들 조사 자료를 보니까 다들 증거는 있어요 아 예 저는 뭐 그거까지 다 봐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기억할 수가 없는데 그런 자료를 만약에 원하신 분들은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고위 간부들이 막 수술 받고 막 이런 기록이 있나 보네요 돈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네네네 이야 이게 무서운 또 생각이 드는데 무섭죠 저희 수선님 또 이어서 중국에 아까 또 이어서 경제 상황 얼마나 어려우는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부글부글 민심이 끓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망했다가 농담이 아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죠 라고 하셨는데 망했다보다 더 심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 일단은 진짜로 중국 대도시의 썸네일처럼 쇼핑몰이 텅텅 비었다 다들 장사가 망한다 일자리가 없다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지금 다 인터넷 쇼핑 많이 하니까 굳이 나가서 가게 들어가서 쇼핑할 필요 없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상하에는 중국 가장 큰 도시였잖아요 상하에는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지금 외국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감시 체제와 봉쇄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이런저런 걱정되는 거 많아가지고 반간첩법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특히 상하에 있는 외국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상하의 도시 자체는 외국 사람 위해서 부자들 위해서 준비하는 도시인데 이런 사람들 다 빠져나가면 이게 소비하는 사람 없어요 백화점도 그렇고 상하에는 슈자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 백화점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다 문 닫았어요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상하에조차도 그렇는데 다른 도시는 진짜 제가 그런 오늘도 계속 제가 중국 거 유튜브 동영상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 이런 뉴스를 지켜보고 있어요 점점 더 심해져요 지금 상황은 이게 해결국면이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는 네 사람들은 돈은 안 써요 물건은 안 써요 한국말로 줄 패어 이런 거 줄 패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저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중국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4억 명의 중산층이 쪼그라들 위기에 처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특히 부동산 침체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면 특히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때는 일부 중산층들은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요 수입이 있으니까 사람들 그렇게 그런 거잖아요 수입이 있으니까 나중에 쭉 이렇게 될 수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엄청 큰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때는 아파트 가격도 오래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샀는데 근데 코로나 터졌잖아요 갑자기 실업당했어요 수입 그냥 중단해버렸어요 근데 대출 갚아야 되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수입이 없으니까 대출 갚아야 되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돈 없어요 그래서 중산층은 그냥 옛날에 중산층인데 지금 다 중국에서 지금 이런 말 있어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가지고 있는 거지 진짜 그래요 집에 가면 엄청 좋은 집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차도 좋아요 돈 없어요 근데 아파트 파려고 하는데 팔 수가 없어요 지금 카드를 아무도 안 사니까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싼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데 근데 첫 번이 너무 억울해요 두 번이 팔아도 은행 대출 다 갚지 못해요 너무 싸게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니고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동산 때문에 진짜 중산층들은 다 망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다 망했죠 아니 근데 또 궁금한 게 코로나가 중국에만 왔던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왔잖아요 미국 한국 유럽 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힘든 시기도 우리나라가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때 어떤 경제 부양도 하고 금리도 낮추고 하면서 어렵지만 또 대출도 해드리고 그래서 이겨냈잖아요 이 정도로 모두가 일자리를 잃고 망한 상황을 피했잖아요 중국은 뭐가 달랐길래 그렇게 된 건가요 일단은 코로나 정체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심해요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공장은 갑자기 작동이 안 돼요 너무 다 코로나 걸려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좀 그때 심해도 나갈 수 있잖아요 쇼핑할 수 있잖아요 식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3개월 동안 그냥 장사 다 못하게 하면 이런 자영업자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때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근데 그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랑 미국 사이 너무 안 좋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너무 사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많은 외국 회사들은 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해외 수출도 어느 정도 됐는데 수출도 문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막 코로나를 대출을 잘 못하고 백신도 제대로 못하고 봉쇄로 해서 사람들이 망하고 내수가 어려운데 미중 갈등까지 일으켜가지고 해외에 물건도 못 팔고 있는 외국 기업도 나가고 이런 악재가 다 겹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부자들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중국 부자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옛날 같은 경우는 5억 좀 투자를 하면 한국 거의 영주군 비슷한 F2 피자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막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국에 오고 싶은 중국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5억부터 10억까지 이게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5억은 너무 낮아가지고 너무 많이 물려오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부자들도 엄청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자들이 나갔을 때는 돈 많이 데리고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은 혼자서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회사 같은 거 다 있잖아요 일자리도 창조할 수 있고 이 사람 나가는 순간 일자리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다 모든 안 좋은 요소 다 포함해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럼 중국 부자분들은 과거에 중국에서 잘 장사도 하고 경제 성장에 과실도 있어서 부자가 됐을 텐데 왜 중국의 미래를 못 믿고 이렇게 해외로 막 다 도망가고 빠져나가는 건가요?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금방 말씀드리는 코로나 때 지진 빈근 코로나 zero 정체에 세우잖아요 아무리 부자도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회사도 장사하지도 못하고 회사 운영할 수도 없고 와 이게 너무 노래해가지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만큼 옛날 부자들은 아무래도 중국 문제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믿고 왔는데 진짜 거기까지 가면 사람들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모든 거 다 믿을 수 없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만 남아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냥 내 재산 뺏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진 빈근 공동 부여 그런 정체를 세웠잖아요 공동 부여는 뭐예요? 공동 부여는 부자들 가지고는 세다 빼고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부자들 가지고 있는 거다 빼야죠 이런 사람들은 다 진짜 돈 많이 뺐어요 사실 중국은 뺐었어요 헌납해라 이런 식인 건가요? 네 약간 방강제 식으로 이게 진짜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대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내수 부진도 굉장히 심각하고 일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미중 갈등 속에서 해외 수출도 부진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중국에서 1차 2차 3차 부양책이 나왔거든요 한화 기준으로 720조 원까지도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는데 이거가 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결혼부터 말씀드릴게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는 보니까 금방 해외 수출 그 부분에서 약간 조금 말씀하니까 수출는 옛날처럼 수출을 못하지만 근데 중국 지금 이커머스 있잖아요 테모 뭐 R을 통해서 직구 형식으로 수출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이건 완전 수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거 보충 설명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양 정책 있잖아요 지금 뭐 부동산은 안 되고 부자들도 빠져나오고 투자도 안 되고 모든 거 다 안 되는 상황이라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중국 정부는 투자하는 거죠 어떻게 어떤 방면으로 투자하면은 뭐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인프라 같은 거 신도시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도 해봤어요 옛날에 지금 계속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 그 예를 들면 공항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많이 근데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막 고속도로 막 쭉 넓게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다니는 차량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시먼트이랑 강철로 만드는 쓰레기 아 시먼트와 강철로 만드는 쓰레기 왜냐면 이게 만들고 나서 예를 들면 아이스크헤닉스 이런 삼성 반도체 공장 만들어서 반도체 만들어서 막 팔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부는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걸 만들고 나서 뭐가 창출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돈을 그냥 버리는 것 똑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도 이렇게 쭉 해왔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고속도로 다 만들어잖아요 공항 다 만들어잖아요 또 어디서 뭐것도 만들어요? 한 두 시에서 공항 열 개 만들어요?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는 다 이상 방법 없어요 이렇게 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는 없어요 그럼 기업에 투자를 하면 더 조금 더 생산적일 것 같은데 왜 이게 인프라에만 투자를 하는 건가요? 그 기업 투자 어떤 기업한테 투자하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어떤 화요일이라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알리테모 이런 중국의 마윈이는 그런 쪽도 그쪽에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효과는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 너무 안 좋은데 그런 회사한테 투자를 하면 돈을 주면 보조금 같은 거 화웨이랑 BYD 아시죠? 보조금 근데 그게 중국 전체 경제 중에서 단지 일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경제 다시 좋게 만들려면 일단은 부동산 쪽에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해야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하고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때는 좋은데 시간 지나면 다 통통 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많이 했었던 거군요 그렇죠 쭉 해왔어요 중국 계속 중국 경제 20몇 년 동안 외국 사람 입장에 봤을 때 어느 정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단지 부동산 때문에예요 실제로 중국을 가보면 건물들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이나 철도 이게 의리의리하게 잘 돼 있어서 중국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발전했구나 느끼는데 그게 아주 실속이 있는 건 아닐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 할 수 있잖아 이게 무슨 기술이 필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는 중국 사람들도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데 뭐가 자랑하는 거죠 이게 이 나라 와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은 수준을 봐야죠 그런 거물을 보면 이게 거물이 높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끝이잖아요 더 이상 서민에게 무슨 좋은 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또 이제 디에공포라고 하죠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알리와 테모 같은 이쪽도 재고가 굉장히 넘친다 그리고 품질이 생각보다 떨어져서 생각만큼 우리나라도 사실 난리 난다 했는데 예전만큼 이제 잘 안 사거든요 네 제가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디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그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당신은 올해 2024년도에 어렵게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나중에 10년 동안 올해는 최고 좋은 연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최고 좋아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아 더 나빠질 리가 네 사람들은 돈 없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소비를 해요 아파트도 안 사고 자동차도 안 사고 심지어 지금 커피 소고기 과일 같은 것도 지금 사람들은 돈 안 써요 돈 없으니까 그래서 그 디플레이션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중국이 불과 한 1, 2년 물론 어렵다 어렵다 이게 요즘 경기 모델이 너무 부동산 중심이다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나라 경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돈이 없고 중산층이 몰락할 수 있나 사실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옛날부터 제가 쭉 지켜봤는데 옛날에도 너무 힘든데 근데 그래도 그때는 그나마 일부 사람들은 잘 사니까 중산층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S&S 많이 쓰잖아요 또 해외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봤을 때 중국 경기가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망했으니까 거의 그래서 와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의 이 몇 년 동안 코로나 전에도 사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생겼어요 그렇군요 근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외국인들은 중국이나 상해 아니면 대도시 심천 이런데 화려한 상류층 중산층 위주로 보는 건데 중국의 사실 대부분의 서민분들은 사실 그런 데 사는 게 아니고 농민공이라고 하잖아요 지방에서 농사 지고 그런 분들의 소득 수준은 굉장히 낮다고 들었거든요 옛날부터 중국 전 국무축래 리크창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그 사람이 2020년도에 그때는 공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중국 지금 6억 명 사람들은 한 달 수입은 한국 돈으로 따져봤을 때 20만도 안 돼요 20만 원? 20만 원 와 6억 명이 상상할 수 있어요? 너무 적으네 6억 명 정도 사람들은 한 달 수입 20만도 안 돼요 그때도 그때는 2020년도인데 지금 2023년도에 더 심하게 되는 거죠 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사람들은 수입보다는 수입 없고 부채 너무 많이 많아요 빚이 많다 그게 엄청 심하죠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그럼 앞으로는 중국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중국 경제 잘 되는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개혁 개방 오픈하니까 오픈해가지고 외국 투자자들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시진핑은 어떤 정체를 세우냐면 짠 랑 외교 짠 랑는 뭐냐면 중국어인데 짠은 싸우다 랑는 뭐냐면 늦대 싸우는 늦대 그런 외교를 세웠어요 항상 외국 사람이랑 사드문지 터렸을 때도 갈등을 일으키고 구합적인 자세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랑 다른 나라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다 피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차라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 자본제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경제는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방법 없어요 외국 금방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자들도 빠져나가고 있고 방법 없어요 방법 딱 하나예요 지진핑 내려가거나 아니면 중국 체제 어떻게 민주화 자유로 바뀌었는지 이렇게 해야 아마 희망 보이는데 지진핑은 거기 자리에 앉아있으면 사람들 막 긴장되죠 외국 투자자들은 언제 또 이렇게 될지 또 코로나 비슷한 그런 무슨 코로나 리얼 정책 세우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차라리 이게 돈 버는 게 보다는 얼마 안큼 많이 버는 게 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안전하게 잘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그냥 차라리 중국에 놓지 않고 다른 나라 한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 옮기는 게 더 좋다 그러면 또 요즘 또 이렇게 보다 보면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또 중국이 AI도 그렇고 전기차 특히 전기차 그렇고 나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분야도 있는데 그게 그런 잘나가는 기업들도 여전히 있지만 중국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걸까요 그런 회사들은 잘 나가는 회사들은 물론 그 회사들 사람들을 열심히 해서 무슨 어떤 기술이 있긴 한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중국 정부 밑에서 보조금 줘가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싸게 파니까 그래서 그 시장은 어느 정도 창출을 하는데 만약에 똑같이 다른 나라이랑 똑같이 수준으로 만약에 하면 아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 미중 갈등이 있고 나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는데 당선되면 중국에 관세 50% 올리겠다 그리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줘서 덤핑 경쟁하는 거 문납하지 않겠다고 이런 얘기 뉘앙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유럽에서도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쟁 우위도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미중 관계는 사실 제가 중국의 전체 상황을 봤을 때 미중 관계는 이미 거의 제가 중요시하지 않아요 지금 중국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안내에 있는 문제예요 내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 더욱 더 심각해요 미국 어떤 세금은 부과하거나 이런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지금 중국 안내 문제 특히 무슨 문제냐면 중국 지방정부 재정 문제 지방정부는 지금 수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다 떠나서 정부 시청 성 있잖아요 정부 돈이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요 세금을 받아서 그걸 월급 주고 돌리는 거 아니에요? 세금 지금 없어요 회사들은 다 외국 회사들 다 나가고 부자들 다 나가고 그리고 현지 있는 기업들 다 망하고 그럼 세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 옛날 정부는 그렇게 수입도 생길 수 있는데 땅을 팔아서 건축회사 땅을 팔아서 이게 아파트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도 지금 중국 부동산 도 망했잖아요 이거조차도 땅을 팔 수도 없고요 수입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중국 경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방정부에 수입이 없다 그래서 옛날 2019년도에 그때도 제가 미중 관계 많이 봤거든요 이게 과연 중국 경제에게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지금은 봐긴 봤는데 지금 계속 중국 안내 있는 문제 위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그렇죠 좋습니다 좀 저희 이어서 반도체 얘기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왕님께서는 중국에서 중국인으로 계실 때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2년 정도 일을 했어요 중국에서 삼성전자 일하시면서 급여는 좀 괜찮으신 편인가요? 그때는 중국 사람보다 훨씬 더 높죠 그때 제가 석사까지 마치고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는 한 달 거의 60만 원 70만 원 정도 받았어요 한국 사람 입장 봤을 때 그게 많지가 않은데 그때 당시 중국 사람보다 훨씬 더 많죠 2배로 많죠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는 한국 그분이 계신데 삼성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분 주재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나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하는 일도 비슷한데 그분 저보다 아마 6배 7배 정도 월급 4배 정도 그때는 대리님이신데 그때는 그분이 그러시군요 되게 좋은 일자리 였네요 당시 중국에서는 저도 그때 좋은 일자리죠 근데 수왕님 중국이 예전에만 해도 반도체 생산 능력이 없었는데 반도체 굵기를 하겠다 우리가 자체 반도체 생산국이 되겠다고 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TSMC도 대만에도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자존심도 상할 테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야 이게 반도체 저렇게 더 큰 나라가 투자를 하면 옛날에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패권을 넘겨줬듯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을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기술 격차 초격차가 좀 이게 좀 좁혀지거나 좀 위태로울 수 있을까요 지금 옛날에 아마도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메모리죽의 넨플래시 그때는 중국 어떤 지광이라고 하는 회사는 있는데 어느 정도 자랐는데 근데 지금 거의 희망 없어요 예전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희망이 없어졌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미국 완전히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문재료도 주지 않고 장비도 주지 않고 심지어 또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장비 AS 까지 AS 아 수리 까지 그러니까 주로 그 노광기 있잖아요 포토리스로그로스 노광기 있는데 거기는 AS 까지 차단해 버리면 이게 진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반도체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반도체는 이미 게임 끝 게임 끝 네 망했어요 물은 지금 28나노 이상 어느 정도 작동이 됐는데 그 이하는 거의 안 돼요 아 그럼 정말 28나노 이상 일반적인 가전에 쓰는 그런 수준일 거 네 부가가치 있는 첨단 혹은 군사용 고 부가가치용 AI 이런 거는 나노가 훨씬 낮아져야 돼요 8나노 6나노 네 지금 뭐 TSM 같은 경우는 1.6나노 까지 가는데 중국은 거기 가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네 안 돼요 태도 없다 태도 없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 미국에서 네덜란드인가요 그 ASML ASML 네 파는 거를 뭐 계약 있는 것도 막아버리고 이렇게 AS까지 AS까지 지금 결국에 최종적으로 확정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다들 그거 지켜보고 있어요 AS까지 저도 옛날에 반도체 회사 출강 많이 했거든요 거기 그 ASML 회사 뭐 항상 출장하는 사람도 항상 있어요 거기서 그 장비 돌아갈 수 있게 만약에 거기서 차단해 버리면 중국의 반도체 끝 아 그거를 자체적으로 중국 기술력은 만들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안 되죠 이게 반도체는 사실 한국은 미국 미국 그렇게 대단해도 이게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TSMC는 지금 인텔은 인텔 지금 체프는 그 TSMC한테 맡기는 거예요 위탈 생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텔까지 한국은 반도체 강구잖아요 그렇게 대단한데 그래도 장비나 원재료는 다 일본이 그 한 대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 사실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적인 서로 분업체제로 돌아가는 거군요 중국은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다 하고 싶다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돈 낭비하는 거죠 돈 낭비다 그 정도까지 투자를 많이 했는데 밑에 중국 공산당 간부들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거 부패할 수가 있어서 공장 만들어가지고 위의 사람한테 리퍼드 하는 거죠 우리의 반도체 하겠다 하면 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을 여기다 놓고 공장 그냥 놔두는 거죠 농담 아니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진짜요?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다고요? 네네 제가 거기 어떤 반도체 회사 출강했는데 거기 개인 상무님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쓰던 장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중국 반도체 회사들은 구입을 했는데 그쪽에 다 옮겼는데도 거기서는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가지고 정부한테서 보조금 같은 거 얻으려고 하니까 돈 일단 받아가지고 장비를 쓰든 말든 누구도 신경 안 써요 공장 짓고 이런 장비 수입했으니까 보조금 주세요 하고 이제 끝 나는 이제 그거 없으니 좀 횡령을 좀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게 비밀이죠 근데 외사람도 알고 있어요 외사람은 외사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회사 사장님이 그 외사람이 조카예요 서로 다 조카나 아들 다 관계 있는 거죠 아 중국의 부정부회가 그 정도군요 아 이거 말도 안 돼요 훨씬 더 심하죠 이게 다 게임이에요 게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진 비행은 반도체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 있잖아요 돈을 엄청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밑에 사람들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자기 스스로 챙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 반도체는 어떻게 잘 될 수 있죠 할 수 없죠 예전에 일본이나 과거에 60, 70년대 일본이나 우리나라 한 70, 80년대 한국처럼 어떤 국가적인 역량이 뭉쳐서 정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차이가 크군요 이게 아유 이게 진짜 말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아 당신은 중국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 판나 하세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0% 꼭 많은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중국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매일 하루하루 계속 이거를 받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심해요 아마도 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해요 더 심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수상님 지금 어떤 반도체 제재가 들어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생산 원료라든가 모든 게 못 들어가게 막고 있잖아요 천생님 근데 중국은 이거 어디 들어보니까 선풍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 이용해가지고 물건 만든다고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럼 중국은 전투기라든가 반도체가 필요한 물건들은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건가요 지금 중국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전투기 사실 첨단 전투기 말고요 사실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는 그렇게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중국도 지금 SMIC 이런 회사 있는데 그 회사는 제가 볼 때는 14나노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회사는 일반 제품들은 필요하는 그런 반도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 진정 원하면 그 회사한테 금방 말씀드렸던 AS까지 다 차단해버리면 그 회사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14나노 같은 일반적 반도체도 안 된다 14나노는 거의 일반적으로 반도체 다 만들 수 있어요 반도체 만들면 수요일 같은 거 있잖아요 수요일 안 되면 반도체 회사 망해요 근데 중국 안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중국 정부 돈 많잖아요 우리가 웨이퍼를 사용해서 100개 중에서 90개 이상 잘 나와야 어떤 수위인데 중국 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돈이 있으니까 돈을 때려 그러면 90개 중에서 100개 중에서 10개 나오더라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 이제 제가 좀 이해가 되네요 중국이 기술이 10몇나노, 1.5나노, 4나노 이게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게 있어도 수요일이 나와서 100개 중에 90개 이상 그 나노가 제대로 동작하는 애가 핵심인데 그렇죠 그건 핵심이죠 이게 안 되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손해부터 망하니까 회사가 그렇죠 삼성, 아이스크도 다 그래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정부 밑에서 돈 주니까 아 100개 중에 10개만 성공하고 90개 버려도 괜찮아 네 근데 화웨이는 작년에 7나노 채입 사용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SMIC 그 회사가 7나노 만들 수 있는데 수요일 되게 낮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돈으로 때려박아서 망한 거 버리고 조금씩 쓰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세계적인 경쟁력은 당연히 없겠네요 그렇죠 세계적인 경쟁력은 당연히 없겠네요 근데 만약에 전쟁 일어나면 그때는 이게 수요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따지는 거죠 해먹이처럼 만들 수라도 있냐 없냐 네 만들 수 있으면 거기 비행기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하죠 아 그러면 그런 형태로 지금 어쨌든 중국은 네 근데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 봤을 때 거기까지 다 막아버리려고요 완전히 중국 반도체 없애버리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AS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기기 AS까지 해외에서 수입해야만 하는 기기 AS까지 막아버리면 그때는 그런 형태로라도 만들 수가 없다 그렇죠 그 AS는 엄청 중요합니다 반도체는 반도체 만약에 생산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중단해버리면 이게 더 이상 시작하기 엄청 힘들어요 계속 생산해야 되니까 근데 계속 하려면 AS는 정말 항상 24시간 지켜봐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거 다 찾아해버리면 이게 중국 반도체 망하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희망 없어요 희망 없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얘기 잠깐 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반도체가 2019년까지만 해도 HBM 기술이 굉장히 우수했는데 탑급으로 우수했다고 하는데 그쪽 좀 판단을 잘못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납품도 HBM 3 못하고 주가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앞으로 좀 또 반도체 전문가시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래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SK하이닉스 지금 잘 되고 있죠 HBM4까지 때문에 정말 잘 되고 있잖아요 삼성은 삼성도 디램도 그렇고 넨프레시 HBM 다 잘 되고 있어요 어쨌든 메모리 쪽에는 대한민국은 왕이잖아요 지금 HBM까지 되면 거의 90% 이상 시장 전율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삼성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부분 하나 있어요 그 펑드리 리타 생산 있잖아요 삼성은 무엇을 하면 다 1등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삼성은 그리고 TSMC는 TSMC랑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1등 하려고 근데 TSMC는 위탈 생산 펑드리를 꽤 오래전에 시작했잖아요 삼성은 그쪽에 모지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성 반도체 내부에도 갈등 생겼어요 또 위탈 생산 펑드리 쪽에 메모리 쪽에 메모리 쪽에는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또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쪽에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 힘들게 버는 돈이 이쪽에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일한 사람도 이쪽에 보내야 되잖아요 이쪽에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게끔 사람도 가기 싫어요 거기서 힘들고 또 버너스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5나노 3나노 2나노 2.6나노까지 TSMC랑 계속 부딪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많이 걱정돼요 사실 파운드리 쪽에서 파운드리 쪽에서 너무 걱정돼요 왜냐하면 삼성은 TSMC랑 차이죠 뭐냐면 TSMC는 그냥 파운드리만 하고 있어요 설계는 없어요 삼성은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설계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AMD 이런 회사들은 걱정되잖아요 제가 이쪽에 주면 우리 설계 다 빼기고 어떻게 하면 걱정되잖아요 기술 유출 우려가 있죠 네 그래서 다 TSMC 쪽에 가고 있고요 어쨌든 일단은 메모리 쪽에는 아이스크 해닉스, 삼성은 이게 되게 대단해요 이게 전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는 정도로 무릎 미국 매크론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AI 시대에 오니까 HBM 쪽에는 아이스크 해닉스 엄청 잘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도 잘하고 싶고 메모리도 잘하고 싶으면 이게 문제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TSMC는 너무 강하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TSMC 그게 제가 대만도 여러 번 가는데요 TSMC 거기서 되게 무서워요 1.6나노까지 나중에 0.7나노까지 이게 말도 안 돼요 기술적으로 정말 TSMC 대단하다 그렇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좀 자식 키우는 느낌 삼성 대단하죠 사람 똑똑하고 근데 삼성의 아들이 8살이에요 TSMC의 아들이 20살인데 그러면 삼성은 내가 우리 아들에게 맛있는 거 많이 먹여주고 1년 정도 20년 20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그 과정은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키우고 키우고 20살 됐는데 근데 TSMC 이미 30살 또 넘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정말 필요하니까 똑똑하고 투자 많이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쪽도 발전을 하니까 그래도 삼성은 너무 대단하죠 이 정도 해왔더라도 지금 전 세계 위타 생산은 거의 다 10나노 이상 UMC도 그렇고 글로벌 파운더리도 그렇고 다 인텔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 3나노까지 갈 수 있는 회사는 삼성 그리고 TSMC 빠개 없으니까 그래도 대단하죠 실제로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삼성의 파운더리를 좀 분사를 해서 삼성전자랑 다른 회사로 해서 설계 도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분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분가를 해도 첫 번째 이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삼성 있으면 쓰는 순간에 안 돼요 삼성 만약에 진짜 분가됐어요 그럼 투자는 어디서 받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아시잖아요 투자를 엄청 크게 엄청 돈이 많이 필요해요 조단위로 그냥 막 때려갔대 그리고 또 사람 사람은 어디서 구해요 반도체 엔지니어 전문가들은 되게 적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누구 가요 거기서 투자를 누구 해주고 사람 누구 가요 거기서 남남이 다른 회사로 정말 되면 돈이나 사람을 어떻게 끌어오냐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분가하지 않으면 그때로 되면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차피 삼성이니까 삼성은 우리는 도정하겠습니다 우리 절대로 당신 설계를 빼기지 않는다 그래도 사람들이 걱정되잖아요 TSMC 쪽이 더 잘하는데 믿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이쪽으로 가요 굳이 저쪽에 줄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TSMC는 거기서 동맹도 있잖아요 어메이디아 회장 제승황 그리고 AMD 회장 사장 리사수 이런 사람은 다 대만 사람들이에요 물론 미국 국저도 가지고 있지만 기왕이면 대만으로 다 대만으로 가면 TSMC 전 회장 같이 식사하는 그런 관계라서 이게 여러 면에서 저도 사실 삼성은 파운드리 쪽에 정말 잘하시면 좋은데요 보면 볼수록 와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파운드리를 아예 포기해서 그냥 폐업하고 굳이 파운드를 해야 되냐 삼성이 이런 의견도 있긴 한데요 파운드를 하면 제가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너무 그거 유심하지 말고요 일단은 5나노까지 5나노까지를 잘 하셔더라도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 5나노까지 인텔도 안 될 것 같아요 5나노까지 하더라도 여기까지 일단 잘하시고 나중에 좀 기회 생기면 3나노 2나노 1나노까지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한국은 항상 그런 정부까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메모리까지는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메모리 가지고 우리는 뭔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아마도 파운드리 쪽에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반도체 다 파운드리 다 파운드리예요 지금 뉴스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SK, 하닉스 그리고 삼성 반도체도 지금 지금 TSMC한테 HBM4 위탄 생산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모든 반도체 다 파운드리 쪽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 보니까 한국 정부도 우리 나중에 파운드리 잘해가지고 거기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는데 근데 힘들죠 파운드리 산업이 TSMC처럼 우리도 정말 세계급으로 있어야 먹고 산다 근데 그 길은 쉽지 않다 그럼 어쨌든 또 잘 헤쳐나가야겠네요 그러면 수상님 또 궁금한 게 저희는 또 경제 채널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좋았을 때 9만 전자 이렇게 하다가 지금 6만 원이 깨져서 5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투자로 지금 샀을 때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져야 또 주가도 오를 텐데 단기간에 한 1, 2년 안에 좀 좋아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삼성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얘기 나오셨잖아요 이게 이 부분 되게 조심스러워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순회 보면 제가 욕 먹을 수 있잖아요 삼성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HBM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 열심히 해가지고 SK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아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더 좋은 HBM 만들 수 있으면 이게 아마 주식시장 그쪽에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파운드리 쪽에는 제가 볼 때는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그럼 SK하이닉스 쪽은 기업 전망이 지금도 괜찮은 거 좋은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SK하이닉스요? SK하이닉스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HBM 때문에 옛날에 DRAM이랑 NAND FLASH 계속 삼성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Apple는 삼성 쪽에 갔는데 삼성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Apple는 어쩔 수 없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 쪽에 갔는데 제가 옛날에 항상 SK하이닉스는 삼성보다 약간 한 단계 내려 있고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HBM은 제가 옛날에 몰랐거든요 갑자기 잘 되니까 그래서 아 이 회사는 대단하구나 나중에도 제가 모르는 무슨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회사는 되게 대단해요 옛날에 거의 망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갑자기 너무 좋게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아주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희망이 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어서 수학님의 한부 귀화 또 이제 중국에서 바라보는 북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님 인터넷을 보니까 제가 요즘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 아니면 가만히 쏜다 이런 얘기 나와서 불안하고 있는데 인터넷 보니까 중국에서 틱톡이었던 것 같은데 북한의 김정은을 되게 우습게 휘어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네 저도 봤어요 그게 중국 내에서 중국 북한이나 김정은을 되게 우습게 보는 그런 게 실제로 있나요? 있죠. 많아요. 인터넷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북한 쪽에도 항의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중국 정부를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실제로 있어요. 많아요 근데 왜 중국은 아까 얘기해 주실 때 반정부 발언하면 바로 잡아가고 그게 되는데 그건 좀 냅쓰는 거잖아요 북한 쪽에는 그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일단은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북한을 나쁘게 본다 다들 왜냐하면 중국의 세금 중국의 돈 그쪽에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북한 쪽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어쨌든 서로 갈등이 되게 많아요 이외에는 중국이 6.25 전쟁 때 북한을 도와서 혈맹이다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끈끈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중국의 SNS 봤을 때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게 좀 그래요 다 북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주로 중국분들이 북한 안 좋게 보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문화 대혁명 때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해외 나갈 수도 있고 이거 저 다 보니까 이게 북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많은 이들은 탈부자 이게 사람들은 막 죽이고 막 그런 거 너무 황당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중국도 이렇게 막 칸납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보다 막 더 심각하니까 이건 저런 나란 막 이렇게 느껴지는 그렇죠 그렇죠 상대적인 거니까 그런 거 근데 북한은 많은 경우는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중국 정부는 비밀스럽게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로 하는데 북한은 대놓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탈북민들이 사실 중국에 상당히 몇만 명 통계도 안 잡힐 정도로 사실 숨어서 일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네 네 많죠 그럼 그런 분들의 또 북한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 더 부정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 사람들 정말 뼈만 있는 모습도 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탈부자는 중국에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그리고 얘기 통하지도 않고요 아 말하면 또 잡혀가니까 북송대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약간 우리나라 입장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6.25 때 대한민국을 침략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은 북한을 도와서 남하의 통일을 방해했다 이제 우린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인지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6.25 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름부터가 좀 달라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 사실 저도 옛날에 중국에서 살았잖아요 그런 교육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미국은 중국을 침략하려고 한바전 통해서 막 오고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자위국 이런 말이 있는데요 보자위국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거기서는 또 그런 거짓말을 했거든요 이게 북한은 먼저 한국을 침략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미국 먼저 우리를 건드리는 거다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한국하고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을 했다 네 다 우리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때는 뉴스 나와가지고 미국 그때는 한국도 아니고 남조선 이렇게 얘기 나와가지고 아 우리는 그때 제가 그때 어렸잖아요 미국 사람아 남조선 사람들 정말 나쁘다 막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자세히 따져보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한국은 먼저 북한을 공격하면은 왜 부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역사를 배우니까 아 진짜 저도 옛날에 바보같이 네 그런 거죠 혹시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나요 아마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렇게 가르쳐 있지 않을까요 이건 한번 저도 체크를 해봐야겠다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그럼 어쨌든 지금 중국분들의 대다수의 교육 방식이나 혹은 인식은 미국이 북한 한국과 미국이 먼저 북한 치고 중국을 공격하려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서 도와줘서 막았다 이 얘기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미국에 대항해서 항미해서 조선 북한을 조선이라고 할까 조선을 도운 전쟁이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중국 안내에서 어른 통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SNS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알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는 좀 알려졌다 네 왜냐면 한국 영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 뭐 태극기 피날리미 그런 영화 되게 좋잖아요 사람들 생각하는 거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왜 부산까지 가는지 왜 지지 그렇죠 그게 뭐죠 아 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네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이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 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문화의 힘이 또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힘 당연히 힘이 있죠 네 중국 내에서 또 케이팝이나 뭐 드라마 이런 거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말도 안 되게 너무 인기가 많아요 지금 근 한량 있잖아요 네 그거 있어도 막 어쨌든 이게 다 들어가요 네 여기서 드라마 뭐 11시에 나왔는데 거기서 바로 그 카피해가지고 다 방송이 돼요 중국의 웹세트에서 야 근데 또 이제 이런 약간 인식 차이도 있지만 중국이 아까 전랑 외교 얘기해 주셨는데 되게 주변국의 고압적이고 과거 예전 뭐 명나라 청나라 시절의 그런 천자 느낌으로 네 네 네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치잖아요 공격적으로 약간 아래로 보는 네 네 네 어 근데 그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알려진 비화료를 보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은 아 이게 중국의 이제 소국 같은 나라다 네 네 네 아까 이제 우리 영향력이 좀 와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진위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려졌는데 네 네 실제 외교 정책 하는 거 보면은 뭐 대국이한테 이제 소국이 뭐 이렇게 까불어서 좋을 거 없다는 식으로 대놓고 말하니까 이게 맞는 거 같거든요 저도 네 이렇게 좀 주변국의 고압적인 행동을 하는 걸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건가요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요 이게 옛날에 좋았어 일부 중국은 다는 아니지만 아 우리나라 이제 막 너무 강대한 나라라서 다 한국은 이게 뭐야 무시해버려 막 그러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외국 기업들 특히 한국 삼성, LG, 현대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그때 되면은 일자리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그 삼성중궁업 나갔을 때 그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 뭐 뭐죠 현수마카도 들고 삼성을 사랑해요 가지 마세요 밥을 먹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은 점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다 나가버리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그때 롯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공격을 했잖아요 롯데는 얻을 수 없이 나가잖아요 다른 나라 회사조사 다 보고 있어요 아 이게 뭐지 어떻게 그 롯데는 뭐 사드 얻을 수 없잖아 이게 나랑 상관 없는 거지 하위사인데 이게 갑자기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 회사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 아 우리나라는 지금 강했다 근데 지금 와서 아휴 우린 더 이상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이것부터 걱정되는 거죠 더 이상 짤랑 짤랑 외국을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네 이미 다 나갔으니까요 그 중국 공산화 내부에도 옛날에 혹시 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타광양회 그런 정체를 세웠는데 도광양회 도광양회 네 네 그냥 조용히 조용히 우리 힘을 키우고 뭐 그런 정체를 세웠는데 그 지진병 와가지고 막 우리나라는 지금 막 너무 대단하다 더 이상 뭐 타광양회 할 필요 없다 네 우리 나가야지 막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실현하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망했죠 그럼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서 그때 당시에는 중국분들도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좋았는데 실제로 기업들 나가고 어려워지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중국 고위층 사람들도 싫어요. 중국 고위층 간부 사람들은 다 해외에서 자산이 있잖아요. 자녀도 있고 돈도 있잖아요. 미국이랑 갈등이 이렇게 심하는데 미국도 하원 그렇게 보안도 나왔어요. 당신들을 어떻게 대만 공격하게 되면 당신들 해외에 있는 돈들을 다 동결시켜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은 걱정되잖아요. 내 돈을 뺏길 테니까. 조용히. 시진미는 당신 조용히 하고 있어. 그래도 시진미는 계속 이렇게 하니까 중국 고위층 간부들도 싫고 일반 서민들도 싫고 싫고.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중국에서 북한 관계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북한이나 지도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 방향인가요? 중국 안에서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더욱 안 좋게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면 그래요. 생각만큼 중국에 계신 일반 분들에게 북한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다 사람은 무관심. 무관심. 약간 좀 너무한, 너무 그 뉴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는데 근데 거의 관심은 없죠. 지금 러시아, 미국 이쪽 뉴스는 많이 보는데 근데 북한, 베트남 이쪽 사람들은 관심은 없어요. 그렇죠. 보면 맨날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네, 네, 네. 참 한미동맹 관계처럼 뭔가 이렇게 교류하고 끈끈하고 좋고 이런 관계는 전혀 아닌가 보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뉴스 나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한대요. 실제는 실제로 아니죠. 얘기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네. 아, 그렇군요. 그럼 또 선생님 궁금한 게 중국에서 오랫동안 잘 살고 계셨지 않습니까? 아까 삼성전자 연구원 하시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좋게 잘 사셨는데 지금은 한국으로 귀화해서 한국인이 되셨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나가는 많은 중국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캐나다 가거나 미국에 가거나 와, 이 나라 진짜 좋은데요. 저도 여기서 살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 국적을 딸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투자 의미하거나 기술 의미하거나 다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럼 중간에 막 고민하다가 내가 아, 중국 구조 포기해야 되는데 막 이런 고민은 없어요. 아, 그냥 여기가 더 좋은데? 이런. 아,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로 중국이랑 비벼서 뭔가 좋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나 미국, 캐나다 이민 가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국적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달랐으니까 이게 좋다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어떤 부분이 좀 다른가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 국적 없으면 여기서 PD님이랑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막 모든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자유스럽게. 얼마나 좋은데. 아, 자유롭게 주제에 제한 없이 말을 할 수 있다. 네, 여기서도 수입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도, 모든 거 복지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고 다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동사무소, 구청, 시청 가면은 거기서 계신 공무원들은 우리 서민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 가면 공무원, 무슨 일이 있으면 공무원 가면 공무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면 더 안 알려줘요. 진짜 상황이 너무 심해요. 아, 그냥 뭐, 아우, 이런 식인 거예요. 네, 내일 다시 와. 아니, 이게 서류는 다 준비를 해왔는데, 서류,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내일 다른 거 다시 가지고 와. 가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시청, 거기, 어디 구청에 가면, 아, 이게 너무 좋.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장래는 미국에 갔는데, 그때 그 여관, 요약 기간 거의 완료가 되니까 여관 다시 만들어야 돼요. 급하게 미국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3일 동안 여관 갱신이 완성되더라고요. 3일 만에. 아, 그래서 그 공무원이 급하게 가시나 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3일 동안. 와, 이게 진짜 너무나, 말 필요할 수 없는 정도는 너무 감사하죠. 아, 그게 굉장한 좋은 걸로 느껴지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많은 한국 분들은 한국 공무원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저런 불만이 많죠. 그런 뉴스 저도 많이 봤거든요. 물론 한국도 먼저 있죠. 다 있는데, 근데 비교해보니까 한국은 정말 너무 좋은 나라인데요. 제가 북한 분들, 탈북민 분들 인터뷰하고, 수왕님 같은 분들 인터뷰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헬조선, 헬조선 하는데 여기가 천국이다,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너네가 여기 한번 가봐라. 약간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북한이나 중국 가서 한번 당해보면 이게 공무원이 얼마나 친절한지 너희들이 알게 됐거든요. 제가 헬조선 이런 얘기 들어봤고, 왜 이런 얘기 나오죠? 제가 진짜 너무 축결받았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문제 당연히 있죠. 미국 문제 없어요? 이런 문제 없어요? 다 문제 있죠. 근데 한국은 사실 진짜 열심히 살면 답이 와죠. 그럼 반대로 중국은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왜 안 되나요? 왜 안 되냐면은... 경제업계 발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PD님이 돈 많아요. 예를 들면 부자예요. 중국에 딱 서 있으면 위험해요. 예를 들면 중국에... 금방 말씀드리면 재정 문제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돈 없어요. 근데 파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PD님이 돈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돈을 빼는 거죠. 벌금식으로 어떻게 하든... 불안불안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거 내 거야. 내 거다. 내가 본 거야. 대통령 와도 제 거를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건드리면 큰 뉴스 그런 거잖아요. 무슨 장관 와가지고 당신... 예를 들면 내물 조금 받으라도 뉴스 터지면 그게 날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엄청 크죠. 그러면 중국에서는 내가 열심히 사업도 잘하고 좀 크려고 해도 권력을 이용해서 견제를 부당하게 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가능성은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방정부한테 얘기했는데 더 이상 지방에 있는 기업가들 건드리지 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일단 잡혀요. 사실 이유가 있겠죠. 세금 때문에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족한테 얼마만큼 돈 내라. 돈 내면 풀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두 명은 아니고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상황... 지금도...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게 중국에 내가 조심조심하고 할 말 못하고 입 다물고 살 때랑 지금이랑 그 차이가 좀 자유의 소중함이 많이 느껴지시나요? 그럼요. 이게 자유 있으니까 돈 벌죠. 유튜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유 없으면 유튜브 2호도 할 수 없잖아요. 유튜브 이게 뭔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중국어도 공식적으로 유튜브 차단해서 아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유는 이게 공기처럼 공기예요. 공기는 항상 이게 소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만약에 공기 깝짝이가 없어지면 이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또 중국에서 오겠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인터넷 보면 그렇게 막 우리나라 한복이나 김치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문화들을 그 조선족의 문화다 하면서 중국에서 자기들이 중국 내에 있는 조선족 소수민족의 문화 결국은 중국 문화 하면서 막 착용을 하고 역사 왜곡을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열등감 두 번째는 질투 그런 건 그렇게 그래서 지금 한국이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한국 한복, 한국 음식 전 세계에서 퍼지고 있잖아요. 너무 잘 되니까 이런 거 우리 거다. 예를 들면 한국은 지금 북한처럼 똑같이 돼요. 한국 음식도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복도 누구도 모르면 중국 사람들은 누구 당신 것들 내 것들 상관없는데 지금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PD님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PD님이 하신 거 다 제가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렇게 제가 하는데 만약에 PD님이 굉장히 용이한 사람 아니어서 그러면 제가 신경 쓰지 않죠. 옆에서 잘 나가니까 그냥 질 수는 않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좀 약간 아쉬운 게 한국 분들은 이것 때문에 막 열 받고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 예쁜 한복, 더 맛있는 한식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퍼지고 나서 이게 중국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 없죠. 외국 사람들은 과연 중국 사람 때문에 한복, 중국 사람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죠. 다 한국어, 한국어예요. 그런 거에 너무 휘말릴 필요 없다? 네. 제가 약간 좀 대결 봤을 때 한국 분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거나 아니면 너무 열받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네요. 저는 또 수상님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중국이 과거에 문화 대응 때 엄청나게 문화 유산을 다 파괴를 했잖아요. 그렇죠. 보물들도 지금 대만으로 다 건너갔고 그래서 약간 찬란했던 중국이 과거에 굉장히 발전된 나라였으니까 며칠 년 동안 문화재가 다 파괴되고 그런 게 단절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등감 혹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느끼기에 그렇죠. 있긴 있죠. 그럼 문화대혁명을 지금 중국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해야 될 일이요? 문화대혁명은 사실 10 몇 년 전에 그때는 후진타워 시대에는 그리고 그때는 중국 총리를 문자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후원, 후원 이렇게 하는 시대에는 문화대혁명 완전 부정랄했어요. 근데 시진핑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이 아마 약간 모자동 이쪽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대혁명에 대한 평가를 지금 사람들은 감히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대부분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을 해요. 네.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후진타워 원자버고 시대 때는 문화대혁명 마음속으로도 저거 뻘지시고 나쁜, 괜히 이상한 짓에서 사람들 죽이고 문화가 나쁜 짓이었다 했고 말도 할 수 있었는데 네. 말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 또 잡혀가나요? 잡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무리했지만 어쨌든 위험맞아. 조심하게 만들 정도? 네네네네. 굳이 저런 말 할 필요 없다. 나한테 좋을 일 없다. 그렇죠. 그렇죠. 금방 대결 있잖아요. 시진핑 얘기 나오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아, 그거랑 같은 거군요. 좋게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그거를 건드리면 아마 안 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돼서 다들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내가 제약을 받고 참 살아야 된다는 걸 느끼다가 또 우리나라 같은 곳에 와서 자유롭게 내가 말할 수 있네. 대통령도 욕할 수 있네. 좋아서 나도 귀화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한국은 진짜 여러 면에서 너무 좋아요. 서비스도 좋고 너무 좋아요. 중국이랑 비결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봤을 때도 아유,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귀화하실 때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일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다양했을 거 아니고 우리나라도 있고 그런데 태한민국을 굳이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때는 그때 당시 사실 미국, 캐나다 가려면 힘들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한국보다 미국, 캐나다 더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되돌아 봤을 때는 모르는 캐나다, 미국 좋은 점도 있지만 그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여과. 3일 동안 만들었잖아요. 캐나다, 미국에 가보세요. 거기서 3일 동안 만들 수 있는지. 거기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열정적이고 너무 열심히 살 거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도 열심히 사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런 한국, 열심히 사는 한국 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좋습니다. 수원님, 긴 시간 동안 저희 인터뷰를 나눠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중국의 전체 상황은 너무 안 좋고요. 여러분 중국에 가시려고 하면 아니면 중국 쪽에 투자하려고 하면 아니면 중국 다른 회사이랑 같이 사업을 하시려면 진짜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주식 조심해야 된다. 그 투자 대회에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스스로 판단해도 어쨌든 수원님이라면 정말 깊게 생각해보겠다. 저는 뭐 아 좋습니다. 이 정도 하겠어요. 곤란한 질문 드린 것 같은데 모든 거 여러분 투자 대회에서 만약에 잘 안 되시면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수원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